전남 담양구는 오는 23일부터 2022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업에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건강 위험 요인인 혈압, 혈당, 복부 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없거나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복건소의 3회 방문의 혈액검사와 혈압 측정,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게 되며 건강,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목표 설정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 걸음과 심박수, 소모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량계 및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해 이와 연결된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에게 개인별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건강위험군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